2호 파는 AP 탈로니입니다. 자 저팀은 죽댔어요! 이거 어떻게 이기지? AP 이제 스파트를 유혹되는 이상 안먹은 하나에요 미니어 잡았습니다! 핫! 잊그쪼아아앗!! 오케이! 바로 이렇게. 광화바디에교가 필요합니다! 앙 이렐띠?! 역시 초가스는 갱으로 뜨뜨려 패세요! 갱 아니면 답이 없어요! 갱 아니면 답이 없어요! 제가 봤을 때 총검 선총검 잡아 잡아 그렇지 그렇 그렇 그렇지 아잇 재봤지 삐째로 종란할걸요 지금 와 이새끼 반지 부자야 이새끼 반지 형 아 가는척하면서? 그냥 가는건데 총검은 왜갑니까 좀 느려지게 해서 잡으려고 초가스 잡을때 좀 느려지게 해서 근데 총검이 되게 퍽퍽하다가지고 뭐죠? 40초? 쿨 40초던데 50초인가? 되게 짧아졌더라고 AP들이 뭡니까? 없어요 아 아 아 이거 부패의 권력 먹었으면 잡았겠다 아이씨 두두두두두두두두 그러니까 좌싱 돼지 젠가짐 ... 오 오 오 땄어 대박 초가스 핵노딜 이크죠 이크 이크와요? 이크으으 이크와요? 사실 블루다 블루 먹어야지 뭘 야려 이씨 너 이거 안먹어 이거 못 먹어 이 새끼야 어어? 오씨 웃었네 야야 W 오케이 오케이 아이고 이거 이거 주세요 이거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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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려줘 야 야 기다려 기다려 아 아 아 졸라요 개쥐발 모일이여 케이 가자 오우 룬에 난다 그래 난다 요지짠 야 그걸 왜 끌어 잘 끈 거 같기도 하고 재잘끌었어 아 이제 막타를 누덴 가 주시면 구독할게요 야 근데 내가 AP 르덴 가겠습니다 AP 르덴 가겠습니다 느려지게 제가 총검 잡았나? 그렇지! 그렇지! 오케이! 블레이저! 이게 바로 신배토독이다! 계정 6개 다 구독겠어?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계정 6개면 할머니, 할아버지까지 다 구독겠다는 건데 그건 구라 같은데? 얘 잡을 것 같은데? 잠시만요 총검 받고 오케이 대박! 바로 이게 총검 콤보! 총검 옛날에 카타린 하는 것 같다 대파 대파 하는 기분이야 이거 바로 수놓사게 이거 리시빈 아 프레조야 오지짱! 집까지 말까? 옛날에 대파 유저였거든 어? 뭐야 못 먹었어? 야 안 죽어 안 죽어 야야 막타 먹어라! 형이 봐준다 특별히 너 먹어 너 먹어! 뭐야 눕혔어? 뭐야! 안 해! 나 안다고 그래! 오케이! 오케이 오케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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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고몬.. 아니 코고몬에 초가스 텐바 ㅅㅂ 부루해 부루해 어? 초가스 텐부루 하자 부루해 에이픽에서 없다고요! 없어요 그냥 뽀대용으로 하는 겁니다 혹시 몰라서 에이픽에서 없어도 이길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뿐이에요 자 총검 W 띄울 때 괜찮아요 잡았어요 어? 어어 우찌짱! 어? 부빈이? 어? 에헤헤헤이 자라 으아 제발! 와! 제발! 으아! 으아! 아아! 버진척합니다! 빠게니? 어 센데? 아깝다 에이픽에서 없습니다 야 재미로 하는 거지 뭐 만약 여러분들이 그냥 궁금해서 에이피 탈론 해보고 싶은데 솔직히 랭게임에서 하면 패드릭 먹을 거 같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는 거지 대신해주기 제넌에 대신해주기 컨텐츠 후방 가면은 아예 핵노들일 거 같은데 뭐야 못 잡아? 뭐야! 뭔데? 아니! 와아! 뭐한다고 그래? 아아! 스고이! 야 볼베가 야 야 이거 오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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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야! 아앗 따아 나이스 이 자식들 너무 양보를 잘해주는구만 어 양보를 너무 잘해서 깜짝 놀랐다 너네들이 대한민국을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인재들이여 어? 어 야구리지? 제시가! 내가 갈 줄 알았지? 어? 꽁대신 닭이다 꽁대신 어! 야! 브랜더 실더! 브랜더 실더! 어 에니 에니 대박 에니 대박세 에니 대박세 오케이 그렇지 루시안 아이 나 이 브랜더 실드가 아무도 몸을 안 들렸어 일단 조냐부터 가야될 것 같아 내가 생존기가 없어가지고 광역 어그로 끌어야될 것 같아요 야 이거 루시안이 너 물려 너무 자주 물리는데 운영 못하겠어 어 여기 대기하자 오! 걸렸다! 란다! 란다! 고려호우지짱! 어 야 뭐야 어 야 아 뭐 스턴이 아이씨 아 초과스 침묵 아이씨 아 아 초과스 침묵 아이씨 아 초과스 침묵 아 아 뭐야 아 침묵 때문에 점엘도 못 썼네 데미지마 와아 아 애니도 어메세 애니 이거 뭔 핵딜이야 아니 애니 뭐야 나 증말했어 슈발 오케이 오케이 그렇지 봐봐 안몰리면 이긴다니까 이자식들아 봤지 봤지 안몰리면 이겨 어? 안몰리면 이긴다 오케이 존야 존야 사오자 마지막 내 휘방템 존야 이걸로 내 이새끼야 어떻게 알아 아 이거 어떻게 알아 아이씨 이새끼야 방풀이다 제 잡으라는 겁니다 후라치지마 이새끼야 방금 와드 지웠는데 와드 지웠는데 뭐 개놀이야 방무 야 야 이새끼가 존나없게 내 내가 방풀이냐고 물어봤는데 와드래 이새끼 방풀하고 있구만 야 이새끼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 이새끼야 대답을 어떻게 해 방풀하여 다시 대답을 어떻게 해 대답을 어떻게 해 이 새키야 대답을 방풀은 방풀 아니면 대답 안하지만 방풀하고 있는 거 딱 틀리는 거거든 여아 루시안 와이들 루시안 간다 간다 이 새끼 이 새끼 아주 풀널게 하는구만 아 아 형 아 형 아 형 미안 아 형 아 미안해 형 아 형 아 형 아 형 형 아 와봐 껌 껌 껌 껌 껌 하하하하 아까 달았어 쇼마이 야야야야야 이래 이래 뭐야 애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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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나이스 조잡힝 어 뭔 딜이야 난다 그래 난이 그래 아니 딜이 딜이 3부인 2파이네스요 블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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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대박 나이스 볼리베어 이 새끼도 잘 안 뒤져 근데 그나마 녹는 애야 볼리베어가 볼리베어가 그나마 녹는 애야 그렇지 그렇지 대박 나이스 이런 식으로 잘라먹으면 돼 그렇지 블리츠의 화력성을 높이란 말이야 가자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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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라 가자 야 오우를 끌게 내가 오우를 끌게 빙 헐 빙 대박 나이스 오케이 봤습니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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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초겁 봤어요 저 이따 도망가겠습니다 아아 제발 오 굿 오케 오케 이런 식으로 AP 탈론에도 이길 수 있다니꺼 자 여러분들 AP 탈론에도 이길 수 있다니꺼 보여준 겁니다 끝 쓰레기요 하지마세요 개쓰레기요 하지마세요 딜량 괜찮게 넣었어 2등 2등 자 지금 당장 제넌 유튜브 들어가서 구독 누르시면 완벽한 이벤트를 함께합니다 이거 완전 깨이득 오케 또